뭐 결국에는 오래뛰는 선수 그리고 또 프로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선수가 추구를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수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활약하는 것도 되겠고요 안쪽에서 선취골 서울 이랜드FC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자 골장면 이전에 조원희 선수를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래 살아남는 선수가 조원희 선수였고 골까지 기록한 선수가 조원희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원희 선수가 팀의 소치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또 조원희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골을 만들어내는군요 수비라인에서 패스를 연결했었고 어느새 또 페르트박스 부근까지 와서 골까지 만들어냈어요 김재석이 올려줬고 주민규가 가슴으로 떨궈준 것을 조원희가 지체 없이 왼발로 마무리를 짓네요 주민규, 조원희의 마무리 1대0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골에 비해서 도움 기록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오늘 확실한 선책골 도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원희 선수의 골을 도우면서 1대0으로 앞서가게 됐고요